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주제어가 좀 깁니다 마션드2069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데리다, 데리고 가다, 데리러 가다, 데리고 오다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데리다 라는 말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동사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나 또는 동물 같은 존재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또 영주는 매일 학교에 동생을 데리러 갔다 이렇게 데리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를 나에게 가까이 두고 함께 산책을 하다 또 동생을 가까이 두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데리고 가다와 데리고 오다 자 이 가다와 오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한 한국어 가다 오다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요 이 주소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다 오다가 한국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제가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영상도 좀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한국 사람들이 가다 뭐뭐 하기 위해 가다 오다 이 말을 쓸 때 가다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 화자나 그 화자가 있는 공간 거기서 멀어질 때 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너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또 나는 집에서 학교로 간다 그러면 집이라는 곳에서 멀어지는 거죠 또 봄이 간다 그럼 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가다를 쓰고요 가까워질 때는 오다를 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너라는 존재가 나한테 가까워질 때 오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온다 그러면 집이 나의 공간인 거죠 그래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올 때 오다라는 말을 쓰고요 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온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간다 봄이 온다 이렇게 가다 오다의 용도가 영어와는 조금 달라서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을 먼저 좀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데리러 가다와 오다 이 가다 때문에 오다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아요 데리다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데리다가 함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데리고 가다라는 것은 동료나 아랫사람을 보호하거나 안내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그러면 너와 내가 함께 가는 건데 내가 보호하거나 안내를 하면서 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그는 개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간다 그러면 개와 함께 가는 건데 그가 가는 행위고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또 그녀는 늘 동생을 데리고 동생과 함께 학교에 갔다 그러면 그녀와 동생이 함께 가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다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동료나 아랫사람을 보호하거나 안내하면서 함께 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올게 그러면 올게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장소로 가까이 우리 집으로 오거나 또는 여기 또 그는 개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온다 이럴 때 말하는 사람에게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산책을 온다라고 하면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은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온다라는 의미고요 그녀는 늘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왔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학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와 동생이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다 오다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다 오다 설명한 영상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데리고 가다와 데리 러 가다 이거는 이제 어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는데 데리고 가다라는 거는 동반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데리 러 가게 되면 목적이 되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다는 보호하거나 안내하면서 함께 가다라는 말이고요 동반 데리 러 가다라는 거는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그래서 예문을 보면 나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하게 되면 함께 갔다 라는 말이 돼요 또 그는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와 고양이가 함께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이를 데리러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있는 장소와 아이가 있는 장소가 다른 거죠 그러면 아이는 백화점에 있고 나는 다른 장소에서 아이를 함께 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 를 하게 되면 목적인 거예요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는 거죠 또 그는 고양이를 데리러 병원에 갔다 그러면 병원에 고양이가 있고 그는 병원으로 향해서 갔다는 말이에요 고양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러는 목적이고 고는 동반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은 안 하셨지만 데리다라는 말이 주로 쓰이는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모시다와 대조를 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데리다는 동료나 친구에게 주로 사용하고요 모시다는 우더른과 존경하는 분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시다는 존댓말이에요 시가 들어갔잖아요 시 그래서 나는 친구들을 데리고 다녔다 동생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하지만 할머니를 데리고 가는 건 안 됩니다 아유 이건 예의에 어긋나요 할머니는 모시고 가는 거예요 손님들을 모시고 다녔다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동생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동생은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동료나 친구 아랫사람에게는 데리다 나보다 윗사람에게는 존댓의 표현을 써서 모시다를 써야 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할머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할머니 모시고 가야 되고 동생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중심은 데리다였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라는 말이 함께 하는 거고 데리고 가다와 데리고 오다 이거 좀 헷갈리셔서 가다 오다를 설명한 영상 별도로 보시기를 바라고 또 데리다라는 말이 아랫사람에게 주로 쓰는 말이라면 모시다는 윗사람에게 주로 쓰는 말이다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것들인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셨으니까 반복해서 영상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